1. 웬일인지 어젯밤부터 꿈자리가 사나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최대 감집 안방마님 연천댓기. 우두커니 대청에 앉아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을 밀치고 사인교 가마가 들어온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니 가마꾼 한 사람이 마님 대감 마님을 메시고 왔습니다요. 대감 아닌 밤중에 홍두께도 아니고 이렇듯 갑자기 대감 마님이라니 연천댓은 몽하니 사인교 가마를 바라본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 가마꾼들이 최대감의 사진을 들어 가까스로 꺼내 급하게 안체로 들어갔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예 마님 한양에 계신 안방마님이 본가로 모시라는 분부를 내리셔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며칠을 밤새 고생 고생하며 우느라 모두 지친 듯 얼굴에 피로가 역력하다.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아마도 구한 와사가 왔다 하옵니다. 그랬다. 중풍이 온 것이다. 방에 눕힌 최대감은 잠이 들었는지 미동도 없다. 연천댓은 누워있는 최대감의 몰꼬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죽일놈의 인간 다 죽게 되니 돌아와. 연천댓의 몰이 위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연천댓은 열여덟의 최대감 집으로 시집을 왔다. 그때 최대감 나이 스물둘 과거에 급제하니 연천댓 고울 사람들은 시집 잘 간다며 모두 부러워하였다. 두 사람은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성배하게 혼례를 치르고 첫날밤을 맞이했다. 연천댓은 시집 오기 전날 어머니에게 첫날밤 신부가 해야 될 법도와 잠자리 예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건만 지금은 긴장하여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는다. 방문에 구멍을 내고 사람들이 속은 대며 쳐다보는데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잠시 후 신랑이 술 한 잔을 들이치고 포롱불을 끄자 모두 돌아갔는지 잠잠해졌다. 많이 긴장했어? 아, 아닙니다. 괜찮사옵니다. 그래, 나도 많이 긴장이 되는구려. 그러더니 자신의 사물을 벗더니 신부의 머리에 얹은 화관을 내려놓는다. 천천히 원삼을 벗기니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 시작한다. 모두 다 벗기고는 원앙금침에 눕히고는 자신도 모두 탈의한 뒤 같이 나란히 누웠다. 신랑은 신부의 입을 맞추었다. 술 냄새가 코를 찌른다. 한참 동안 설왕설례를 반복하더니 신랑은 우악스럽게 몸을 집어넣는다. 연천댁은 처음 느껴보는 아픔에 짧게 비명을 지르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다행히 얼마지 않아 신랑이 짧은 한숨을 토해내더니 옆으로 쓰러져 눕는다. 연천댁의 첫날밤은 처음 느껴보는 아픔만 있었을 뿐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신랑의 배려가 조금은 아쉬웠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시작되었다. 신랑도 과거 급제하여 홍사가 다망하니 자주 한양을 오가느라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연천댁이 시집 온 뒤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자주 집 근처를 배회했다. 처음엔 개의치 않았으나 밤마다 연천댁 별채를 오가며 아기 소리를 내며 울으니 무서워서 귀를 막는다. 하녀에게 일로 여러 번 쫓아냈지만 그때뿐이다. 하루는 통실을 다녀오는데 갑자기 후다닥하며 그 녀석이 뛰어 도망다니 그걸 본 연천댁이 깜짝 놀라 몸을 돌리다 그만 넘어져 발목을 접질렀다. 비명 소리에 달려온 남편과 모순들. 아니 왜 그러시오. 저기 고양이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그만. 연천댁은 아픈 발목을 손으로 주무르며 인상을 쓰니. 어디 다친 게요? 예 발목이 조금 적질린 듯합니다. 이놈의 고양이. 신랑은 연천댁을 부축하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다음 날 신랑이 궁수를 불렀다. 여보게 이 집을 배회하는 고양이가 있으니 밤에 보이거든 바로 활로 쏴죽이게. 예 나으리. 그날 밤 역시 고양이가 살금살금 별채 근처로 다가오니 숨어있던 궁수가 시위를 당겨 살을 쏘았다. 고양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자 깜짝 놀란 연천댁이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니 화살에 박힌 고양이가 순식간에 뛰어들어 연천댁 치마 속으로 들어가더니 피를 흘리며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연천댁도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그런데 잠시 후 연천댁의 치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고양이의 피가 아니라 임신했던 연천댁이 하열을 하고 유산을 해버린 것이다. 집안에 난리가 났다. 시부모는 신랑이 저지른 사태임에도 신부가 잘못 들어와 집안에 우환이 들었다고 연천댁 탓을 한다. 억울하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그때부터 큰 죄인인 양 수만 번 크게 못 쉬었다. 고양이의 저주였을까. 그 뒤로도 임신을 하였으나 매번 이유 없이 사산하고 말았다. 시부모는 연천댁을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했다. 아니, 너는 도대체 몸간수를 어찌 했길래 이리 유산만 한단 말이냐. 그러더니 무당을 불러 쿠팡까지 버린다. 그때부터 신랑은 별채에 오지 않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억울하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으니 수척해져만 가는 연천댁. 혼자 매일 별채에서 독수공방을 하는데 신랑이 승지가 되어 한양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연천댁은 한편으로 기뻤다. 남편을 따라 한양을 가면 그렇게 구박을 하는 시부모를 안 봐도 되니 말이다. 그러나 신랑은 여보, 일단 나 먼저 한양에 가서 자리를 잡을 테니 여기 남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오. 순간 억장이 무너졌지만 어찌 거절할 수 있으랴. 알겠습니다. 그리하지요. 연천댁은 이제나 저저나 신랑이 한양으로 불러주기만 목 빼고 기다렸다. 이제 서른도 안 된 연천댁은 사실 시부모의 구박보다는 홀로 지내는 긴 밤이 더욱더 무서웠다. 한창 사랑의 눈뜰 나이인 연천댁에게는 그야말로 고문에 가까웠다. 허벅지를 꼬집고 정신을 돌리기 위해 술을 놓아도 어찌 본능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몇 년이 훌쩍 지나갔다. 개나리꽃이 피고 지고 볼과 나비가 쌍쌍히 춘정을 나누는 봄이 지나고 밤마다 귀뚜라미가 외롭게 우러대는 가을이 와도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기별은 없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시름시름하더니 이승을 하직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장례를 치르러 신랑이 내려왔다. 내심 이번만은 꼭 한양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매달려 볼 생각이었다. 무사히 장례를 마치고는 여보, 이제 저도 한양으로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얼른 대를 이을 아이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러자 신랑이 화를 내며 여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홀로 계신 어머니는 누가 모신단 말이오. 이렇게 철이 없으니. 그러자 할 말이 없어진 연천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서러운 눈물만 흘린다. 그러니 딴 생각 하지 말고 여기 남아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계시오. 때가 되면 부르리다. 야석하고 원망스럽지만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며칠 머물다 손님처럼 한양으로 떠나버린 신랑 최대감. 다시 또 독수공방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귀에 들어왔다. 최대감이 한양에서 첩을 얻어 자식을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다. 설마설마하며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했다. 며칠 후 한양을 다녀오더니 마님 이거 말씀드리기가 여간 어렵고 송구스럽기만 합니다요. 괜찮네. 어서 말하게. 역시 소문대로인가. 그러자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만큼 배신감이 들었다. 게다가 아이까지 있다 하옵니다. 그래. 이미 이성을 잃은 연천댁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래 알겠네. 고생했네. 물러가게. 예 마님. 그렇다면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껏 젊은 시절을 모두 바쳐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건만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연천댁의 두 눈에서는 회안의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다. 그렇게 하여 또 일년료의 시간이 흘렀다. 시어머니도 병으로 알아 눕더니 수일 후 임종을 맞이했다. 다시 장례를 치르러 온 최대감을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볼 뿐 내색도 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데리고 가달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최대감이 돌아간 후에도 연천댁은 예전처럼 지냈다. 도리어 홀가분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최대감이 사인교 가마에 실려 내려오게 된 것이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고 첩에게 팽을 당하여 본가로 내려오게 된 최대감. 연천댁은 한동안 최소한의 병수발만 할 뿐 이미 그녀에게는 남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오래 버티지 못한 최대감이 결국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모순들에게 장례 준비를 시키던 중 한 젊은 선비가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는 최대감님의 외동아들 최문길이라 하옵니다. 외동아들 그렇다. 첩의 아들이었다. 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하며 높죽 절을 올린다. 일찍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이온데 그간 공사가 다 망하여 늦어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쩌면 길이도 넋살이 좋은지 연천댁은 그저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상주 노릇을 하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대충 눈치챈 일가와 조문객은 그를 상주 대접해 주었다. 5일장을 마치고 사식구제를 지낸 뒤 탈상을 했다. 아들은 그날부터 서둘러 집사를 부르더니 재산 상표를 묻고 마치 제 집인 양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남겨진 재산을 챙기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하지만 연천댁은 아무 말도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 너칠 후 최문길이 연천댁에게 오더니 어머니 잠시 한양을 다녀와야겠습니다. 한 1회쯤 걸릴 것이옵니다. 그러나 연천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최문길이 떠나고 집사를 부른 연천댁. 그래 무엇을 묻던가? 예 마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땅에 어디 있고 소작 상태도 묻고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겠네. 일전에 내가 말했듯이 빨리 계약을 마치게나. 그놈이 오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요 마님. 이미 모든 재산을 팔기 위해 준비해 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사흘 후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그 많은 돈을 당나귀에 실코 어디론가 떠나는 연천댁. 한참 후에 산 속에 있는 한 호름한 집에 다다르니 마당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연천댁을 보고는 어머니 하며 달려온다. 오냐 그동안 잘 있었느냐. 마침 참모가 나오더니. 어이구 마님 오셨습니까요?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요 고생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들이라니. 이 사연은 5년 전으로 돌아간다. 최대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더 이상은 살아갈 의욕이 없던 연천댁은 이른 아침 집을 나서서 산에 올랐다. 튼튼한 녹근을 커다란 나무 가지에 묶은 뒤 목에 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때였다. 한 남자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연천댁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더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서 내려오십시오. 그러며 연천댁을 나무에서 내리게 하니. 날 그냥 놔두시고 어서 가던 길 가시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하니. 누구신지는 모르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참을 그렇게 설득하던 남자가. 저도 사실 과거에 낙방하고 비관하여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으나. 역시 저승보다는 이승이 살아갈만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약초를 캐며 마음 편히 사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남자 때문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연천댁은 그 뒤로 감사함에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찾아갔다. 둘은 그 뒤로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던 중에 비가 몹시 내리던 날밤 둘은 하나가 되었다. 어찌나 다정한 사람인지 만날 때마다 새록새록 정이 쌓였다. 그 뒤로 임신한 배를 광목으로 묶고 숨긴 채 몰래 아이를 출산하여 참모에게 부탁하여 키우게 했던 것이다. 애 아버지는요? 예, 잠시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요. 마님께 드린다고요. 해가 지자 아이의 아버지가 연천댁을 보더니 매우 반가워한다. 여보, 이제 여기서 내려가요. 그리고 하다 그만둔 학업도 다시 시작하시고요. 알겠소. 고맙소이다. 두 사람은 밤새 다정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며칠 후 한양 갔던 첩의 아들이 돌아오더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빈집을 바라본다. 청석골에 사는 김참봉은 매사가 불만투성이다. 흔히 쓰는 말투도 한결같이 부정적이니 잘된 일이건 잘못된 일이건 먼저 불평부터 늘어놓는다. 게다가 하는 짓을 보면 천하에 상경 못할 인간이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돈은 많아. 부인은 또 요조숙녀의 학식있는 처녀를 맞이했으나 물과 기름같은 관계로 부부생활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사랑방에 거쳐하던 김참봉이 안체로 건너와 부인 성주댁을 앓쳐놓더니 곧 아버님의 제사가 다가오는데 이거 원 면목이 없어서 성주댁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그 말인즉슨 당신이 부덕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고통스럽다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죄송해요 여보 김참봉은 못마땅한지 다리를 다시 고쳐앉더니 고개를 퀵 돌린다. 그건 그렇고 그러며 곶간 열쇠를 각자 위에 올려놓더니만 이것은 앞으로 당신이 관리하구려 성주댁은 역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 처벌드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넌 곶간을 줄 테니 그리 알라는 통고이다.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던 김참봉은 이러다 배가 끊어지겠소이다. 내 지금부터는 다른 방도를 찾아볼 것이니 그리 아시게 하지만 누가 그런 김참봉을 말리겠는가 너치루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어린 처녀를 데리고 와서는 사랑채의 신방을 꾸미더니 나오질 않는다. 게다가 사랑채와 안채에 중문을 달아놓으니 마치 별개의 짐이 되어 무엇을 해도 안채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새로 들어온 처녀의 이름은 송란희 김첨지가 소작을 주었던 백서방의 막내딸이다. 이제 열여덟살로 착하고 유순하여 부모가 김첨지로부터 논변마지기에 자신을 팔았음에도 불평없이 따라와 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어린 송란희가 50줄의 김참봉을 받아들이기엔 쉽지가 않았다. 우선 신체적으로도 짧은 키에 배는 남산만큼 나왔으니 밤에 일합이라도 지룰라치면 그야말로 밑에 있는 송란희는 숨도 못 쉰다. 거기다 성격이라도 좋은가. 어찌나 잠자리에 까탈스러워 시키는 게 많은지 어린 송란희는 정말 죽을 지경이다. 하루는 송란희가 김첨지 몰래 성주댁이 있는 안방으로 와서는 마님 계시옵니까 들어오게 방으로 들어간 송란희는 성주댁에게 공손하게 절을 올리더니 마님 죄송하옵니다. 아닐세 자네가 무슨 죄가 있겠나 되려 내가 미안하지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여 생긴 일이니 자네는 부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나 한 명 낳아주게 송구합니다요 마님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 얘기하게나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네 송란희는 마님의 손을 잡으며 미안함과 존경의 눈물을 흘렸다. 어느새 들판에는 노랗게 곡식이 무르익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왔다. 아침 일찍 집사 정국이가 사랑채에 오더니 나리 나리 기침하셨사옵니까? 응 정국이냐? 무슨 일이더냐? 예 지금 논에 나락이 이고가니 마름을 나가보셔야 할 듯하옵니다. 마름? 그것은 이제 안방 마님이 주관할 것이다. 그러니 마님과 상의해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나울이 정국이는 벌써 이 집에서 집사로 일한지 8년째이다. 이 녀석이 어찌나 똘똘한지 그동안 김참봉 집에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여 빈틈없이 일을 해치우니 그 인색하고 성질 나쁜 김참봉도 정국이가 하는 말이라면 한마디 포시도 달지 않는다. 안채로 간 정국이가 마님 안에 계시옵니까? 오냐 그래 정국이로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방으로 들어간 정국이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 앉는다. 마님 이제 논의 벼가 제법이고 마름을 나가보셔야 할 듯합니다. 여기서 마름이란 소장농을 실사하여 작황을 보고 지주에게 나락수량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그래 내가 지금껏 잘했으니 알아서 하거라. 예 조만간 한번 같이 돌아보시지요. 오냐 알겠다. 성주 댁은 믿음직한 눈빛으로 정국이를 바라본다. 처서가 오자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조반을 먹고 마름을 떠났다. 김참봉과 다닐 때와는 남판이다. 서로 정다운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서로 깔깔 웃으며 가니 멀리서 보면 마치 금슬 좋은 부부와도 같다. 고개를 올라갈 때는 뒤에서 성주 댁의 허리를 밀어주고 내를 건널 때는 등에 업어 건네 주었다. 얌전하고 고고한 성주 댁도 쪽 벌어진 정국이의 등에 업히니 살짝 긴장이 되어 설레기도 한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송란희의 부모 백서방이 살고 있는 집이다. 집으로 들어서자 백서방 내외가 쩔쩔매며 허리를 굽히고 성주 댁에게 인사를 한다. 마님 본길 오시느라 욕 받습니다요. 잘 있었는가? 딸이 첩으로 있는 집의 본처이니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는가? 누추 하나마 어서 방으로 오르시지요. 그럴까? 정국아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여보 어서 점심을 준비하게 마님이 매우 시장하실 테니. 그래요 알겠어요. 마님 곧 점심 준비하겠습니다요. 이거 괜히 자네를 분주하게 만들었구먼. 아닙니다요 마님 어여 오르시지요. 백서방이 얼른 방문을 열며 들어가시지요. 방으로 들어간 세 사람. 성주 댁이 자리에 앉자 백서방이 넙죽 허리를 굽히더니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아닐세 자네 딸이 우리 김씨 집안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면 나야 고맙고 미안하지 그런 말 하지 마시게. 예 송구합니다요 마님. 한참 후에 백서방 마누라는 시암탉을 잡아 백숙을 해왔다. 마침 시장하던 차라 백숙을 막파람에 개 눈 감추듯 먹어 치우고 정국이와 다시 다른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직접 마룸을 가보니 모두 먹고 살아가는 것이 변변치 않으니 성주 댁이. 예 정국아 어째 다들 이리도 어렵게 지내는지 가슴이 아프구나. 올해는 되도록 이 소장농들에게 많은 이윤이 갈 수 있도록 하거라. 예 마님. 정국이는 성주 댁에 이러한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얼마나 벌었을까. 벌써 어둠이 내리고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한다. 마님. 이제 권서방 집이 마지막이옵니다. 오냐. 어서 서두르자꾸나. 권서방 집에 들르니 벌써 두 사람을 청나라 사절대하듯 한다. 그리고는 곱게 무엇인가를 상 보자기를 내미니. 아니 이게 뭔가. 마님 변변치는 않으나 제가 산에 올라 직접 딴 송이버섯이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왜 나에게 주는가. 아닙니다 마님. 늘 신세만 지고 있으니 어서 받아주십시오. 여보게 그 마음은 충분히 받았으니 어서 거두시게. 아닙니다 마님. 결국 한참의 시기행이 끝에 송이버섯을 받아든 성주 댁은 못내 미안해하며 그 집을 나섰다. 괜찮다는데도 그러는구먼. 마님 권서방의 성의이니 받아주심이 오를 듯합니다요. 오냐 알겠다. 이렇듯 성주 댁의 인성이 아름다우니 이런 주인을 모신 자신도 괜히 어깨가 으슥해진다. 두 사람은 모든 마룸 일정을 마치고 하루 머물기 위해 주막에 들렀다. 여보시오 주모. 방이 쏘? 급하게 기어나온 주모가. 아이고 어쩌나. 모두 차고 하나밖에 없는디. 그러자 정국이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그래 알겠소. 지금 밤이 너무 깊었으니 할 수 없지. 그거라도 빌려주시오. 둘은 하나 남은 객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할 수 없구나. 오늘은 여기서 아쉬운대로 묻고 떠나자꾸나. 예 마님. 성주 댁은 아랫목에 눕고 정국이는 윗목에 누웠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했다. 성주 댁은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한방에서 보내는지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싹 말랐다. 스스로 허벅지를 아프게 꼬집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날 따라 서쩍새가 더욱더 애처롭게 울어댄다. 다음 날. 첫 딸기 울자 두 사람은 서둘러 조만을 먹고 집으로 향했다. 아무 일 없었지만 왠지 두 사람은 어색하였다. 그때 성주 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국아 어젯밤은 잘 잤느냐? 예 마님. 마님도 잘 주무셨사옵니까? 나 말이냐? 글쎄다. 예? 그러자 성주 댁이 웃으며 너도 사내 아니냐? 내 처음으로 다른 남정내와 잠을 자는데 쉽게 잠이 오겠느냐? 예? 정국이는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니다. 농이다. 농. 아, 예. 두 사람은 다시 긴장이 풀린 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 김참봉이 얼굴만 삐죽 내밀더니 어찌 잘 다녀왔는가? 예. 정국이가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전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그래, 그 말은 맞지. 정국이가 일은 잘하지. 아닙니다요. 송구합니다요. 고개를 숙이며 안절부절하는 정국이.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님이 정국이를 김첨지 몰래 불러드리더니 이야기를 나눈다. 꽤 늦은 시간까지 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어느덧 한로가 다가오니 갑자기 송란이가 입덧을 시작했다. 밥을 먹던 송란이가 입을 막고 통시로 뛰어가자. 김참봉이 뒤에서 임신이라며 조아 어쩔 줄 몰라한다. 아이고, 이제야 애가 들어서 모양이구먼. 김참봉은 경사가 났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닌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김참봉의 몸이 예전과 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작은 키에 살이 쪄서 걸으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매일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안 먹으니 병이 날만도 하다. 그렇게 김초씨가 시름시름하던 차에 열 달 후 송란이가 아들을 낳았다. 김참봉은 감격하여 아들을 안고는 목이 메인다. 아이고, 이 녀석이 내 아들이구먼 아들. 그런데 옆에서 김참봉을 보고 있던 성주 댁의 표정은 무덤덤하다. 아들을 봐서인지 며칠간은 생생하던 김참봉이 갑자기 다시 기력을 못 쓰고 자리에 누웠다. 여보게, 어서 의원을 부르게 그리고 내 아들 김참봉이 콜럭거리며 횡설수설하는데 여보, 곧 와요. 기다리세요. 하지만 곧 숨을 거칠게 헐떡이며 눈도 못 감고 툭 하더니 고개가 옆으로 떨어진다. 성주 댁은 차분하게 손으로 눈을 감겨주고는 이렇게 빈손으로 떠날 것을 왜 그리도 남의 눈물 빼면서 악착같이 바둥대며 살았는지 그리고는 곧 밖으로 나가 여봐라, 나으리가 돌아가셨다. 어서 장례 준비를 하거라. 역시 매우 담담한 목소리이다. 정국이를 비롯한 모든 모습들이 바쁘게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참봉의 장례가 모두 끝나고 며칠 후 안체에는 정국이와 송란이가 아이를 안고 앉아있다. 성주 댁은 정국이에게 논문서와 꽤 많은 돈을 주면서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마님 고맙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랬다. 송란이가 낳은 아들은 사실 정국이의 아이였다. 처음부터 김참봉에게 시가 없다는 걸 안 성주 댁이 정국이를 밤에 불러 비밀리에 송란이와 염분을 맺어준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합방하게 하여 자식을 보게 한 것이다. 김참봉은 죽으면서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세상을 하직해버렸으니 한편으로 그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주 댁은 같은 여자로서 돈 때문에 끌려온 어린 송란이를 보며 불쌍하기도 했고 마지막 김참봉에게 할 수 있는 작은 복수였기도 했다. 성주 댁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살 길을 마련해주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삭발을 하고 입산하였다. 머리에 포자기를 눌러쓴 김소방의 마누라 서문댁이 작은 보따리를 옆에 끼고 바쁘게 장을 향해 걷고 있다. 얼굴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근심에 가득 찬 얼굴이다. 겨우 박물 가게에 도착한 서문댁 계세요? 이시요? 예, 저 서문댁입니다요. 아이고 참으로 오랜만이구먼 잘 있었소? 안녕하셨지라 그러며 들고 온 작은 보따리를 내민다. 박물 주인이 포따리를 풀자 검은 머리카락이 수북히 들어있다. 좋구먼! 그러며 노푼을 서문댁에게 건네주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구려 머리는 또 금방 자라니 돈을 받아드는 서문댁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그리고는 인사도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서 박물집을 빠져나온다. 뒤에서 바라보던 박물 주인이 아이고 저리 인물도 고운 여자가 하며 혀를 찬다. 서문댁은 그 길로 보리와 좁쌀 그리고 돼지고기 몇 근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초가집 사립문을 열자 고만고만한 세 명의 아이들이 서문댁 치마로 파고든다. 엄마 배고파 보리 고개 벌써부터 곡식이 떨어져 겨우 초금 모피나 삶아 먹이니 아이들은 통시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항문이 찢어질 듯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 어서 들어가자꾸나 방으로 들어가니 남편 김서방이 기침을 홀럭거리며 누워있다. 임자 다녀왔는가? 예 기침은 좀 어때요?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구먼. 서문댁은 부엌으로 가서는 보리와 좁쌀을 넣고 밥을 찢고 돼지고기를 삼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냄새를 맡았는지 빼꼼히 고개를 내밀며 침을 흘린다. 엄마 오늘 밥 먹을 수 있어? 그래 조금만 기다리거라 곧 갖고 갈 테니. 모처럼 김서방집 굴뚝에 연기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개다리 소반을 들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아기처럼 달려들기 시작한다. 얘들아 아버지 먼저 드시라 해야지. 아니요 임자 어서들 먹거라. 그러자 아이들이 호겁지겁 돼지 수육을 손으로 집어 쑤셔넣기 시작한다. 그걸 보던 서문댁이 아이들에게 큰소리를 친다. 이것들아 아버지도 드셔야지. 김서방은 손을 저으며 아닐세 어서들 먹더라고. 잠시 후 많지도 않던 수육이 바닥나자 그제서야 김서방이 수저를 든다. 나야 이 짠지 하나면 되네. 그래 이제 좀 배부른겨. 하지만 배부를 만큼의 양이 아니었다. 서문댁은 다시 소리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먹고 사는 게 어찌 이리도 힘들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흙당 같은 머리를 팔아 보름정도는 보리밥을 해 먹였다. 다시 바닥이 난 쌀떡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여보 이제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마지막 남은 저 밭 한때기라도 팔아버립시다. 아이 낳고 살다 보니 매일 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근근히 살아가며 아끼고 아껴서 겨우 마련한 땅이다. 그러니 더욱더 애착이 갔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 김서방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인다. 서문댁은 문서를 들고 박진사에게 갔다. 커다란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모슴이 웬일이오. 나 박진사님 좀 뵈러 왔어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코 다시 나오더니 사랑방에 계시니 날 따라오시오. 모슴을 따라가니 사랑방에 벌써 손님들이 와서 앉아있다. 쭈뼛 쭈뼛 방앞에서 주춤거리니 서문댁 어서 오게 그래 웬일인가 그러자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며 그럼 그렇게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알겠네 들어들 가게 다행히 얘기가 끝난 듯하다. 어서 들어오게 예 나으리 방으로 들어가자 박진사가 음흉한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며 잘 있었는가 김서방은 어쩌고 자네 혼자 왔는가 예 먹는 게 부실하니 곧불이 걸려서 쉽게 낳지를 않습니다요. 그래서 저 혼자 왔습지요. 그래 무슨 일인가 저 혹시 저희한테 밭 한때기가 있는데 진사님이 사주셨으면 해서요. 밭이라고 예 밭이라 겨우 한때기 서문댁은 순간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래 요즘 보릿고개라 먹고살기 힘들지. 그때였다. 서문댁이 고개를 숙이는데 머리에 두른 보자기가 부러져 빡빡 머리가 드러났다. 화들짝 놀란 서문댁이 다시 보자기를 고쳤으니 박진사의 눈이 번뜩이더니 아니 자네 머리가 아무 말 못하는 서문댁 박진사는 갑자기 가슴에 춘정이 읽기 시작했다. 워낙 여자를 좋아해 지금껏 과거부터 주막에 들병이 까지 상대해보자는 여자가 없지만 박박머리 여자는 처음이다. 박진사는 태도를 바꾸더니 여보게 자네 오늘 바쁜가? 왜요? 마침 목도 칼칼하고 해서 술이나 한잔 하자는 얘길세. 저는 술을 못합니다요. 괜찮네 그냥 말상대나 해주면 되네. 일단 밭을 좋은 값에 팔고 싶은 욕심에 크로마 하고 승낙했다. 잠시 후 술이 들어오자 박진사가 한잔을 들이켰다. 여보게 자네 한잔만 해보게 나 혼자 술을 마시려니 재미가 없구먼. 전 술을 못합니다요. 그러니까 한번 배워보란 말일세. 자 한잔 해보게. 계속 권유하자 할 수 없이 술잔을 입에 댔다. 그런데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다. 반잔을 목에 털어놓으니 가슴에 불이 올라오고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그것 보게 마시기 어렵지 않지 남은 것도 한번 털어넣어보게. 서문댁은 용기를 내서 나머지를 마셨다. 입맛을 다시며 인상을 쓰니 잘하는구먼. 그 뒤로 보좌기 보좌기 풀어버렸다. 박진 서문댁도 취하긴 했지만 많은 돈을 쥐어주니 술이 확 깨는 듯하다. 아니 나으리 이렇게 많은 돈을 어서 넣어두게. 박진사는 지독한 구두세이지만 여자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다. 드디어 호롱불을 끄더니 박진사도 허물을 뻗더니 일합을 시작했다. 서문댁도 참으로 오랜만에 지루는 일합이라 가슴이 울렁이고 짜릿했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아낌없이 정분을 나누고 헤어졌다. 서문댁의 한 손에는 반문서가 그대로 들려있고 또 한 손에는 전대주머니가 쥐어져 있었다. 남편 김서방에게는 미안했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위안을 하며 돌아오니 김서방이 아니 박진사가 밭을 안 산다던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행히 사정을 말하니 돈을 빌려줘서요. 그려 소문관은 딴판이구먼 엄청난 자린고비라 들었는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서문댁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녁을 지으러 부엌으로 갔다. 다음 날 장에 간 서문댁은 큰 시암탉 두 마리와 각종 약재를 샀다. 백숙을 해 먹이려는 것이다. 수삼에 대추 환기를 넣은 백숙을 보더니 아이들 눈이 뒤집어졌다. 김서방도 입맛을 다셨다. 모처럼 넉넉하게 두 마리를 요리하니 가족 모두가 밥상에 머리를 쳐박고 쩍쩍거리며 백숙을 먹기 시작했다. 그걸 보는 서문댁은 가슴이 뿌듯했다. 박진사는 그날 이후로 그간 죽어있던 정념이 살아난 듯하다. 서문댁이 떠올라 혼자 용두질도 해본다. 그러던 어느 날 머슴을 시켜 서문댁을 불렀다. 서문댁은 모처럼 뒷무를 하고 아끼고 아껴두었던 박가분을 바르고 박진사를 찾았다. 부르셨습니까요? 어서 오게. 그동안 잘 있었는가? 어서 들어오게. 방으로 들어가자 서문댁에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여보게 우리집 잔모의를 좀 도와주지 않을 텐가? 내 호악에 돈을 져줄 테니? 가뜩이나 동네 허드렛 일도 줄고 밭농사도 시원찮은 판에 극화색이 돈 서문댁이 알겠습니다요. 그래 고맙네. 그러더니 다시 전대를 꺼내 치워주더니 어깨를 끌어앉는다. 두 사람은 다시 모처럼 만에 후끈한 일합을 치루었다. 박진사는 박박머리 서문댁을 안으면 마치 여승과 정분을 나누는 것 같아 더욱더 몸이 달아오른다. 옷을 입던 서문댁이 누워있는 박진사에게 저 나으리 응? 왜 그런가? 남편도 이제 일을 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저렇게 집에서 빈둥대고만 있으니 그런가? 잠시 생각에 잠긴 박진사 그럼 이렇게 하세 이번 참에 자네 식구 전부 행랑을 하나 내어줄 테니 들어오게 그리고 김서방은 집안 잡리를 도와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라고 자네가 가까이 있으니 언제든 부를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요 그럼 그리 알고 손 없는 날 태기라요 옮기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박진사 집으로 살림을 옮기고는 식구 모두 얼굴댓갈이 바뀌었다 피죽도 못 먹다 매일 삶아 베 가끔 고기 반찬도 올라가니 세상 부러울 게 없다 박진사는 그동안 꿈꿔왔던 여승과의 미래를 즐기는 것 같아 서문댓과의 잠자리가 너무도 좋았다 그래서 서문댓이 조금이라도 머리를 길을 아치면 박진사는 불같이 화를 내고 삭발을 시키곤 했다 박진사의 마누라 청량댓은 아파 누운 지 1년째이다 그 병간어도 서문댓이 맡아 하였는데 욕창 때문에 몸을 움직여 닦기엔 혼자 욕구족이라 김서방에게 부탁했다 여보 이따 마님 등을 닦아 드려야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시구려 응 알았네 잠시 후 안체에 들어온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어깨를 잡아 돌려 누였다 청량댓은 오랫동안 누워있던지라 빗기도 없이 장백하다 왠지 오랜만에 외관여자를 만져보니 회가동한 김서방 여보 마님 다리라도 주물러 드려야 되지 않겄는가 웬 다리를 움직이질 않으니 몸이 굳어있구먼 김서방이 청량댓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하자 미동을 한다 여보 마님이 움직이는디 그래 더욱더 세게 주무르니 얼굴에 화색이 돈다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당장 이 일을 박진사에게 고하니 그래 그거 참 신기한 일이구먼 그 뒤로 김서방은 아침 저녁으로 청량댓의 몸을 주물렀다 이전에는 허벅지 밑으로만 움직이던 손이 점점 위로 올라가니 청량댓 경기에 들린 듯 다리를 부르르 떤다 바님 정신이 드십니까요 그러자 청량댓이 슬며시 눈을 뜨더니 아니 누구시오 예 지는 참모 남편인 김서방이라고 합니다요 청량댓은 한참을 몰둥이 김서방을 쳐다보더니 내가 깨어났다는 소리는 하지 말게 예 알겠습니다요 그 뒤로도 김서방은 청량댓 몸을 주무르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안체를 찾았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청량댓은 김서방에게 하소연을 했다 여보게 자네 덕분에 이렇게 몸이 회복했네 고맙네 내가 그동안 박진사의 외도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네 집사 마누라를 건드려서 그이가 밤에 박진사를 죽이겠다고 안체로 달려와 얼마나 놀랬는지 모르네 그래서 겨우 논두마직이 주고 해결하였는데 또 우리집에 다니던 기름장수 처녀를 손 떼는 바람에 혼인약조를 한 젊은이로부터 피바람이 불뻌도 했었지 그래서 내가 화병에 걸려 이렇게 누워있던 거라네 그러니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네 자네의 손끝으로 죽어있던 내 정감을 살려놓았으니 자네가 책임지게 예? 갑자기 청량댓이 김서방 손을 잡아 가슴으로 밀어넣었다 두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불같은 일압을 치루었다 보릿고개로 인해 박진사 집엔 마누라가 바뀌고 남편도 바뀌었다 원님이 한결 소리를 높여 부지듯이 말했다 어서 똑똑히 자백을 못할까 그러나 아무리 무섭게 호령을 해도 돌로 만든 망부석이 눈 하나 깜빡일 리 없다 원님은 드디어 얼굴이 시뻘겋도록 화를 내며 부하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엎어 놓고 볼길을 쳐라 사령들이 우우 달려들어 망부석을 땅바닥에 엎어 놓고 권장으로 볼길을 쳤다 더 때려라 힘껏 아프게 때려라 예 알겠사옵니다 권장을 든 사령들이 탕탕 망부석에 볼기를 쳤다 권장이 텔에 뚝뚝 부러져 나갔다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더 참을 수 없어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이때 원님이 벌떡 일어나 들앞에서 재판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니 누구냐 원이 재판을 하는데 경망하게 웃고 시시덕거리는 자가 그리고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엄숙한 재판을 비웃는 저자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어라 재판 구경을 하던 포울 사람들은 뜻밖에 허룡해 꼼짝 못하고 잡혀서 모두 옥에 갇히게 되었다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여 애쓰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는 그 참 못 들어갔기에 다행이지 하마터면 옥살이를 할 뻔했구먼 우리 원님이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무슨 개교를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려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괴상 야릇한 재판 구경을 하다가 웃었다는 죄로 옥에 갇히게 된 고울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원님에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사 하고 애걸애걸 하자 원님은 그들의 청을 듣고 아무리 경망스러운 사람이기로써니 비단 장수가 비단을 도둑 맞아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 도둑을 찾는 재판정에서 경솔하게 웃는 법이 어디 있으며 고울의 원으로 있는 내가 하는 짓이 아무리 보잘것 없다고 한들 내 앞에서 비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 마땅히 옥에 가두는 것이 당연하나 특히 사정을 보아 비단 한 필식을 벌금으로 바치겠다는 사람은 내보내 주겠노라 하고 하고 말하니 모두 비단 한 필을 바치겠으니 제발 놓아 보내주십시오 옥에 갇히기가 싫어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구경꾼들은 구경꾼들은 그날로 모두 옥에서 나왔다 그러나 광가에서는 사흘 안으로 비단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도로 옥에 들어와야 한다고 엄중히 다짐을 하였다 노여 나간 사람들은 사흘 안으로 모두 비단을 갖다 바쳤다 그런데 갖다 바친 비단이 모두 똑같은 비단이 아닌가 원님은 비단을 잃은 비단장수와 비단을 바친 구경꾼들을 불러놓고 비단장수 그대는 이 비단이 전날 잃어버린 비단과 같은지 잘 보라 고했다 예 제가 잃은 비단과 꼭 가서 옵니다 비단장수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대답했다 그럼 이 비단을 모두 줄 테니 잃은 비단과 수량이 같은지 세어보아라 비단장수는 원님의 말에 인제 살았구나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수량을 세어보니 잃어버린 것보다 세필이 모자랐다 세필 적사옵니다만 세필지 모자라는 건 괜찮사옵니다 원님은 머리를 저으며 안 될 말 세필이 모자라면 마저 찾아야지 괜찮다니 무슨 말인고 하며 하며 이번에는 비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비단을 어디서 구했느냐 예 갑자기 비단을 구할 데가 없어서 사방으로 알아보았더니 산너머 마을에 비단장수가 왔다기에 가서 사왔습니다 산너머 마을 누구네 집에서 주막집에 묵고 있는 사람에게서 샀습니다 원님은 고 사령에게 명령하여 산너머 마을 주막집에 묵고 있는 비단장수를 붙들어 오게 했다 번개같이 날센 사령들이 비단을 판 사나이를 잡아오니 너 이놈 비단은 거의 거두어 드렸다마는 아직 세필이 모자라니 마저 내놓아라 그 사나이는 바로 망부석 앞에서 비단을 훔친 도둑 이었던 것이다 도둑은 비단 세필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구경꾼들이 산 비단값까지 도로 내놓아야 했다 여러분 도둑을 잡는데 협력해 주느라고 수고들 했어 비단값은 도로 찾아가시오 원님이 웃는 얼굴로 구경꾼들에게 말했다 이 원님은 망부석 재판 때 미리 부하에게 말하여 구경꾼들 중에서 비단을 사다 바치고 오게 갇히려 하지 않을 만한 부유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라고 미리 일러두었던 것이었다 이 재판으로 해서 이 원님은 망부석 원님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고 매우 현명하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한다 모아 사가 목월 9 6 — 6 6 6 8 3 9 10 11 11 11 10 11 12 12